인수의 윈 시작 태현, 리원 나와봐요 그리고 인수씨 나와보세요 두 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캐릭터가 강한 두 분의 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리원씨 써보시고요 우리 인수씨 킬 써보세요 두 팀은 양팀에서 단신을 맡고 있다는 거고요 장신들이 있는데 단신을 맡고 있고 서로에게 배틀 전에 워낙 잘 아는 서로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씨 먼저 가시겠어요? 한 마디 더 넣어주시죠 리은 한 마디 더 넣어주시죠 형이야? 네가 먼저 해 네가 형이야? 그럼 동생이 먼저 해야지 자기는 형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친구래 빠른야 빠른! 또 빠른이니? 네가 먼저 해야지 그런 거야 아 너무 두겨네 그냥 하나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빠른 년생과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라고 주장하는 여기서 이기는 팀의 멤버의 얘기를 들어줘도록 하죠 이쪽이 이기면은 인수가 형입니다 이쪽이 이기면은 둘이 친구입니다 피저러스 준비됐어요? 갬블러 준비됐어요? 마지막 한판입니다 judges ready? DJ ready?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준비됐습니까?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도착한 분 수많님도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롯데월드 옷에 반직하는 분 월요일이 unes이 육s